음악 창원봉암공단 내 옛 성동조선터의 중고자동차 복합쇼핑몰 KC 월드카프라자가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돌입합니다. KC 월드카프라자는 지난 7월 2일 건축허가를 받고 11월 1일 IBK 투자증권 주관으로 1,2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12월 26일 착공 신고를 완료했고 지난 15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대림그룹 주식회사 사모건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청한홀딩스 이현종 대표는 KC 월드카프라자를 마산항의 랜드마크로 내부시설은 최첨단 공법을 도입해 자동차 매매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가 건축비만 300억 원을 편성해 입점 중고차 사업주 및 고객들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자동차 전시장 관람과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영남권 최고의 중고차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2년여의 건축기간 동안 월 2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될 것이며 준공 후 약 600명의 신규 일자리 및 인근 지역 연관 업종 창업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까지 생각해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대형화는 전국적인 추세라며 시스템화된 매매 단지는 소비자 신뢰가 높고 가격 경쟁력과 AS도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대전 등에 추진한 대규모 매매 상사에 입점한 업체의 수입이 2배가량 늘었다며 이러한 단지 형성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C 월드카프라자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 1원의 지상 7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자동차 전시장을 관람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공조 시스템 적용, 자동차 전시장 바닥 저소음 시공으로 층내 소음 공예를 해소하고 실내매장 전층 강제배기 시스템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연합일보 이원재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연합일보 이원재 기자였습니다.